사회가 정상화되는데 정당이 중요한 것이 사실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거부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문제 해법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죠.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을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두봉 검사는 상당히 그동안 지검장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 촉각을 세우고 정치적 풍향계에 익숙해 가지고 사실이나 진리 따위는 필요 없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 행동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분화에서 소위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전문가가 보더라도 거의 정신나간 정책인 거죠.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려 가지고 나라 경제를 그냥 원활하게 한다. 그런 아이디어에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국제학술지에 관련 자료들이 나왔네요. 이와이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님 두 분이 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총생산 1%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3.5% 감소시켰다. 이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갖고 있는 sscr 국제학술지에 실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사례도 대한민국의 정치학계에 있는 교수님이나 통계학과 교수님이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다들 집에서 자는지 아니면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객님처럼 지옥문 앞에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실망이 큽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고 자기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야 그냥 그걸 느낄 건지 소득주조성장 같은 그런 정말 그 무지목매한 반과학적인 그런 비주류 인사들에 의해서 주도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수용했던 그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을 1% 감소시키고 고용을 3.5% 정도 감소시켰다. 그것이 이제 국제학술대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아마 그 테이블 6번에 이게 아마 고용을 3.45% 감소시키고 그 다음 국내 총생산을 1.02% 낮췄다. 이게 또 여러분 다 어디에 출발하게 됩니까? 이것도 결국은 반사실과 반과학의 정신분열정에서 나온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과학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정신분열정 행동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하의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일어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거데이터가 분석한 과학적 사실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이 그것을 은폐하고 정식권이 입을 다물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깔아뭉개고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죠. 사실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과학적인 그런 법칙이 위반한 그런 소위 반과학적인 그런 발견물을 다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문정권하의 소주성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그냥 망합니다. 개인의 일상사에서도 큰 사업이든 작은 개인 사업이든 간에 사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몽상가가 되거나 해서 그냥 자기의 사업을 넘기는 것, 그냥 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생계를 구하는 사람은 남이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더라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너무나 몸에 익숙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니까 망하면 일어서기 힘드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벌어들였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개인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문정부에서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후퇴를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좌파나 좌익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입니다. 오늘도 캐나다의 맥메스터에 계시는 송재윤 역사학과 교수님이 참 좋은 그런 글을 썼네요. 귀한 글들을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 중공이란 그런 공상당 일당 체제가 지배하는 그런 소위 전체주의 사회의 부침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된 것이죠. 어쨌든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념에 빠져서 과학을 거부하면서 독재자를 숭배하는 좌평양의 오류다. 이념에 빠져서 과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과 과학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좌익들과 좌파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참 좋은 글을 오늘도 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탈원전 정책의 결과 경상북도에서만 피해기 28조가 발생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때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을 위시한 대다수 전문가 집단은 강력하게 저항하며 비판을 이어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최상급 정부와 전문지식이 모이는 세계 10대의 부국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엉터리 정책을 강행해서 범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가 탈원전을 선거공략으로 내세우고 집권 이후에 다짜고타 밀어집인 대통령 한 병의 고집 때문일까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니의 문제일까 대통령을 현혹하는 일부 편향된 전문가 집단의 영향이 됩니까 아니면 그 모두가 합쳐진 총체적 정부의 실계인가 거의 미친 정책을 5년 동안 강행한 거죠 완전히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반도에 인집한 연안 지역의 원자력 발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만 탈원전을 쓰는 한들 예당초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원전 기술은 2016년 가히 세계 최첨단 수준에 이르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와서 연구소 생활을 한 10년 하고 그다음에 한 20년 넘게 작가나 강연자로서 자기 사업을 한 거죠 개인 사업을 한 겁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웬만큼 시키고 이제 뭐 그럭저럭 이렇게 60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아니면 보잘것 없이는 것이든 간에 뭘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뭘 만들어내는 거가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의 큰 도움이 없이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노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4, 50대 된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집을 늘려가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가슴질들이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아니면 개인의 삶을 꾸려온 모든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뤄낸 것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또 부러움도 있고 또 그야말로 존경심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손과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사람들은 뭘 부시거나 이런 것을 참 안 합니다 뭘 파괴하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무슨 청산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을 개인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뒤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586 운동권과 문전권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국 건현대사에서 이단하였을 뿐만 아니고 너무나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물러갔고 지금도 땡깡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사람들은 새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는 것이죠 원자력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성을 들여서 60년 70년 거두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문재인이란 사람은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내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오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참 중요한 송재훈 교수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80년대 구소련이 붕괴를 초일고 있던 때에 한국의 지식계는 때아닌 마르커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의 열풍이 몰아쳤다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던 지난 정권의 수뇌부는 아마도 그때 좌익 소화병을 심하게 알았었나 보다 그 이후 그들은 한 살도 더 안 먹고 살아온 듯하다 권력자가 이념의 눈이 멀어 과학을 부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모두 마치고 직장생활을 연구소에 시작한 시점이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소위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한국 사회의 지적 흐름 같은 부분을 상당 부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완전히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태에서도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의 좌익들과 좌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한국의 좌익과 좌파들은 항상 세계사 조류에 여러분들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식을 수입할 때 정보를 수입할 때 시차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차고 넘쳤던가 합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마렵도 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국주의가 여러분들 시대를 풍미하고 있을 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격리된 그런 언둔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관통하는 사실을 바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휴증이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분 김시왕조라는 것이 이시왕조를 이연가하고 무엇과 다를 바가 있으면 똑같은 거죠 뭐 조선왕조하고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흔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한에서는 그걸 또 뭡니까 그런 사상에 경도된 자들이 부정성을 통해서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거의 뭡니까 성사시킬 뻔한 것 아닙니까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한 거 있죠 87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 나이가 20대 말이 없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 당시를 정언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를 꿈꾸면 어떻게 하냐 1980년대 이미 다 시즌이 끝났는데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